한국국토정보공사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택토코드 한다고 하는데 걸레는 무슨 비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캐치마 본 과학이 숨어있습니다. 탄성력이 강한 미산솔과 극세사가 조화를 이루어 미산솔은 때를 긁어주고 극세사는 먼지를 닦아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놀라운 청소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도 아주 간편합니다. 더러운 때는 흐르는 물에 대고 가볍게 문질러주면 오케이! 마른 먼지를 툭툭 털어주면 오케이! 그럼 걸레 하나로 주방과 욕실을 다 청소해야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캐치마 본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천, 장갑, 패드, 스펀지, 수세미 형태로 만들어져 청소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방용 5개, 자동차용 2개, 욕실용 2개, 가전용 1개, 다용도용 1개, 여기에 감자, 당근 등의 껍질 벗기게 해준 극세사 타올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 모두를 드리는 가격이 39,800원! 신개념 청소용품 캐치마! 지금 바로 주문할 수 있네요. 캐치마는 그냥 걸레가 아닙니다. 탄성력이 강한 미세한 소리, 더러운 때를 긁어주고 극세사가 미세먼지를 잡아주고 닦아주는 과학이 숨어있는 신개념 청소용품입니다. 주방용 캐치맙에 물을 조금 묻혀 가스렌지에 더러운 때를 닦아볼까요? 어때요? 캐치맙이 지나간 자리가 확연히 보이시죠? 그리고 간절한 설거지는 세제올 시도, 호드득! 국세 세면대에 더러운 물때, 변기에 묻은 때, 사회사이, 환풍기 더러운 때까지! 욕실용 캐치맙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끝! 캐치맙에 묻은 찌꺼기는 흐르는 물에 간단하게 세척!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청소를 하다보면 가전제품이나 소파 틈새의 먼지 제거가 힘드셨죠? 이제는 고민하지 마세요! 가전용 캐치맙으로 가볍게 닦아주기만 하면 캐치맙의 미세한 소리, 틈새 먼지를 긁어주고 극세사가 먼지를 잡아줍니다. 지번에 구석구석 더러운 먼지 때문에 걱정되셨죠? 다용도 캐치맙으로 에어컨 날개 부분과 청소하기 힘든 에어컨 내부까지 가볍게 쓱싹 닦아주기만 하면 먼지 제거 끝! 창틀에 더러운 때가 찝찝하셨다고요? 다용도 캐치맙을 대고 밀어만 주세요! 어때요? 거짓말처럼 속 시원하게 잘 닦였죠? 게다가 여름철 대나무 자리에 낀 먼지도 캐치맙으로 쓱싹하면 쏙쏙 잡히니까 캐치맙 세정효과! 정말 놀라워요! 그동안 찬해 먼지들 때문에 목이 아프셨다고요? 저런! 자동차용 캐치맙으로 찬해 에어컨 틈새 먼지, 실내 공간 구석구석 닦아보세요! 우와! 신기할 정도로 깨끗해져요? 잠깐! 극세사 타올로 감자, 당근 등의 껍질을 벗겨보세요! 편리하겠죠? 세정도 아주 간편합니다! 더러운 때는 흐르는 물에 대고 가볍게 문질러주면 오케이! 마른 먼지는 툭툭 털어주면 오케이! 날파리들이 차에 묻었을 때 그걸 닦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여기다 물을 묻혀서 싹 닦아보니까 제가 사용을 직접 해보니까 날파리가 언제 안 짰느냐는 듯이 싹 없어진대요! 집안 구석구석 틈새 먼지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더 이상 힘들게 청소하지 마십시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 캐치맙의 놀라운 세정효과! 그 품질을 믿으십시오! 주방용 5개, 자동사용 2개, 욕실용 2개, 가전용 1개, 다용도용 1개 총 11개 구성에 여기에 감자, 당근 등의 껍질 벗기게 좋은 극세사 타올을 사업시켜 드립니다! 이 모두를 드리는 가격이 3만 9천 8천원!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big bang 마지막판 시청자가 처음부터